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지난 휴일에 가족들과 근처에 있는 가든 카페를 다녀왔는데요. 말하는 앵무새, 토끼, 공작새,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같이 여유있게 걸어다니는 닭들. 한쪽에는 식물원을 방불케 하는 멋진 나무와 숲으로 이루어진 공간도 있었고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영상을 담아 이번 시간에는 김상욱 작가님의 연인 다섯 번째 이야기 속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유는 밤새 잠을 못자고 경포해수욕장 모래사장 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세웁니다. 곧 다해를 보게 되겠네요. 자 그럼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2장. 유정의 장미 1. 경포대의 일출은 일품이었다. 경포대 해안의 넓은 바다가 온통 선홍빛으로 물들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했다. 마치 다해를 향한 하윤의 그리움이 심장 속을 흐르는 피가 되어 온통 끓고 있는 것처럼 해면을 선홍빛으로 물들이다가 마침내 솟아오르는 아침의 황홀한 모습을 취한 듯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 틈엔가 정호가 하윤의 곁으로 다가섰다. 온 밤을 이곳에서 보낸 모양이구나 하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정호가 하윤의 곁에 앉아서 초췌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하겠니 포항으로 가볼래 아니에요 먼저 둘러볼 곳이 있습니다. 하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착 가라앉아 쉰 목소리로 힘없이 대답했다. 그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잠시 후 하윤이 입을 열었다. 형님은 올라가셔야죠. 아니야. 나도 오늘은 여기에서 머무를 생각이다. 머리도 식힐 겸. 사실은 어제 네가 오지 않았으면 포항으로 다이씨 문병을 갈 생각이었어. 너를 본 순간 함께 가자고 말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지. 하윤이 너의 눈물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감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더라도 먼저 다이씨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린 다음에 가야 할 것 같아서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은 거다. 결국 다이씨와 했던 약속을 깨뜨린 결과가 되었지만. 어쨌든 마음은 차라리 후련하구나. 정호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윤의 표정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는 마치 석고로 빚은 조각상처럼 굳어있었다. 일출 후에도 하윤은 그곳에서 3시간이 넘게 꼼짝도 않고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옆도 돌아보지 않은 채 정호를 불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하윤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그는 정호가 자리를 떠났음을 확인한 후에야 일어나 힘없는 걸음으로 호텔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호텔에 거의 다다랐을 때 마침 현관문을 나서는 정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윤아! 자신의 소재를 알리려는 듯 손을 번쩍 쳐드는 그의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정호가 빠른 걸음으로 하윤에게 다가왔다. 옆에 있으면 네게 방해가 될 것 같아. 한 30분 전에 왔는데. 어때? 아침 먹을래? 생각 없어요. 혹시 가진 돈 있으면 좀 주세요. 정호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지갑을 꺼내보니 백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있었다. 돈을 세던 정호가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그냥 형님이 알아서 주세요. 어디에 쓸지 용도를 알아야 얼마나 필요할지 예상을 하지. 한 30만 원 정도만. 정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30만 원을 세어 하윤에게 건네주었다. 좋아. 여기. 하윤은 돈을 받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하윤아. 정호는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은 채 정신없이 달려가는 하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2. 강릉을 떠난 하윤은 월정사에 와있었다. 월정사는 7세기 중엽에 자장율사가 개창했다고 전해지는 고찰이다. 특히 조선 왕조의 세조 임금이 월정사의 부속암자인 상원사를 원찰로 삼게 됨으로써 왕실의 각별한 비호를 받아 크게 용성한 사찰이기도 하다. 월정사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상국간에 있는 평탄지에 세워져 있다. 6.25 전쟁 때 산내 전체가 훼손되고 불탔던 까닭에 8각 9층 석탑을 제외한 목조건물들은 대개가 수복 후에 재건된 당우들이다. 금당 뒤편으로 칠불보전, 영산전, 관음전, 진영각 등 정각이 나란히 놓여있고 동별당 주위에 연양각, 선당 등의 당우와 동구 쪽의 부리문과 천황문이 있다. 이 가운데 동서별당이 승방 및 선당으로 사용되는 큰 방을 갖추고 후원 유사를 이룬 듯하다. 건물 규모가 동별당에 비해 조금 큰 편이었지만 서별당은 전면과 남면이 각각 9칸이나 되어 넓은 내정을 두고 사방에 둘러져 있었다. 지금은 옛 모습대로 동별당이 승사로 재건, 복원되어 있고 마주보이는 서별당 자리에는 전면 11칸, 측간 3칸의 긴 강당 건물이 세워져서 옛 사진에서 보는 배치와는 달라진 채 법당 좌우 대치의 요사 배치의 균형이 깨졌고 동별당 후원에는 여러 당우가 건립 중이었다. 월정사 주불전인 적광전 그곳에 하윤과 진묵스님이 있었다. 하윤은 경포를 떠나서 곧장 이곳 월정사로 와서 진묵스님을 뵙고 싶다고 청했다. 마침 진묵스님은 월정사에 있었다. 승사로 들었다. 하윤은 진묵스님 앞에 엎드려 참고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다. 하윤이 전하는 다의 소식을 듣는 스님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읽을 수 없었다.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업이라는 말만을 되낼 뿐이었다. 스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고 있는 하윤에게 진묵스님이 호통을 쳤다. 이놈아, 그래 내가 뭐라 하더냐. 다 업이니라. 중생의 살림살이가 인연이 다 하면 흩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더냐. 또한 이 세상에서 고통 아닌 것이 있더냐. 하윤아 이놈아, 너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조차 고통이니라. 그쳐라. 이것도 다 네 업이니라. 금당으로 건너가 부처님께 네 두터운 업장이나 참여하고 가거라. 어서 일어나라. 진묵스님의 눈에도 하윤에 대한 연민이 언뜻 내비치고 있었다. 하윤은 적광전에 들어서 스님의 천수경 독경 소리에 맞춰 자신의 두터운 업장을 참여하는 전팔십배의 오체 투지를 시작했다. 진묵스님의 염불은 구성졌다.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려가며 범패가락에 맞춰 애를 끓는 듯한 가락으로 염송하는 연불 소리에 하윤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체 투지에 몰두했다. 이제 겨우 200배를 넘어섰는데 벌써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윤은 주저앉고만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윤은 포항으로 다해를 만나러 가기 전까지 이틀 동안 월정사에 머무르며 그렇게 눈물 속에서 참회의 절을 울렸다. 3. 하윤이 다해를 병실에 홀로 남겨두고 수원의 시읒병원을 나선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정호의 말처럼 첫눈이 오자마자 이렇게 추워보기는 하윤의 기억 속에서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았다. 그러나 하윤은 추위를 느낄 수가 없었다. 아직도 얼떨떨하기만 했다. 빠른 걸음으로 택시 정류장을 향하면서 하윤은 조금 전 병실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하윤의 오른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고 속삭이듯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던 다해는 하윤을 자신의 몸 쪽으로 힘껏 잡아당겼다. 순간 하윤의 몸이 그녀 쪽으로 쏠리면서 그녀의 가슴 안으로 무너졌다. 마치 하윤의 머리가 다해의 전무덤에 묻힌 형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해는 두 팔로 하윤의 등을 감싸며 말했다. 하윤씨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서늘한 눈빛이 내 가슴에 살아나는 날이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 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그런 밤이면 늘 내가 가있던 절의 객사 밖에서 밤새 떨어야 했죠. 가슴 속에 별로만 간직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윤씨 사무실로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막상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것이 몇 번이었는지 몰라요. 당신을 향한 그리움은 서울을 떠나던 그날부터 나에게 발병한 모순의 지병이었어요. 다해 눈물이 떨어져 하윤의 목덜미를 적셨다. 하윤은 그녀를 떨치고 일어날 자신이 없었다. 그때 다해가 있는 힘을 다해 하윤을 밀어냈다. 가세요. 내 곁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어쩌면 나는 당신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말 판도라인지도 몰라요. 눈을 감은 채 들릴듯 말듯한 소리로 하윤을 향해 입술을 연 그녀의 입가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녀의 거부의 몸짓도 아란 것 없이 하윤은 그녀의 입술 위에 자신의 입술을 묻었다. 그러고는 도망치듯 병실을 뛰쳐나왔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볼을 얼어만지며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은 채 환자 침대용 슬로프로 단숨에 1층까지 내려갔다. 엘리베이터에 탔다가는 그 안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붉어진 뺨과 떨리는 심장 소리를 들켜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호는 진료실이 없었다. 하윤은 얼른 자신의 가방을 찾아 들고는 도망치듯 병원 문을 나섰다. 택시 정류장 앞에 서 있던 노란 개인 택시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하윤은 얼른 그 차에 올라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아저씨, 서울로 가주세요. 4. 출장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돌아온 하윤의 자리는 별다른 변화 없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두툼해진 옷차림 속에서 달아져가고 있는 시간의 흐름뿐이었다. 달력 위에 날짜들도 달아져가고 있었다. 아침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은 언제나 소란했다. 아침 스텝 미팅을 마치고 나온 윤명석 과장이 하윤을 큰 소리로 불렀다. 미스터 김! 미스터 김! 이 사람이 귀에 뭐가 들어간 거야? 아니면 말뚝을 막은 거야? 일과가 시작될 때면 사무실은 마치 시골 장바닥을 연상시킬 만큼 소란스러웠다. 어쩌면 그런 소란 속에서 사십여 평이나 되는 사무실 안쪽 끝에서 입구 쪽에 앉아있는 말단사원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하윤은 전동 타자기에 코드를 꽂고 출장 보고서를 막 작성하려던 참이었다. 첫 자부터 오타가 났다. 그때 윤명석 과장이 자신의 책상 앞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그러나 하윤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직 과장이 자신을 찾을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장에 대한 보고서는 직접 부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과장이 자기를 부르는 일이 생길 경우는 제출된 보고서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장이 과장에게 보고서를 돌려보냈을 때 뿐이었다. 그런 피드백은 적어도 4시간은 걸렸고 또한 보고서 제출 시한은 귀사 이튿날 오전 11시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윤의 태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미스터 김, 내 말 안 들려요? 아니면 못 들은 거요? 윤명석 과장은 말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띄고 있었다. 하윤의 자리까지 오는 동안 사무실 안이 무척 소란하다는 것을 느낀 모양이었다. 윤명석의 물음에 하윤도 웃으며 대거리를 했다. 과장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안 들리는 것이나 못 들은 것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상사에 대한 불경죄와 명령 불복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얼거물이긴. 잠깐 나 좀 봅시다. 하윤은 타이핑 용지를 갈아 끼우던 손을 멈추고 윤명석의 뒤를 따랐다. 윤명석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면서도 입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시시콜콜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과원들에게 퍼버댔던 것이다. 그래도 누구 하나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명석의 잔소리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는 사무실 중간쯤에서 멈춰서더니 이번에는 험상궂은 얼굴로 목총을 높였다. 어이 윤대리 뭐 같은 종씨라고 봐줄 줄 알아? 어제 테니스 게임에서 진 거 틀림없이 오전 10시 전에 갚으라고 했어. 아니면 벌치기 고비라는 거 알지? 어 벌써 5분 전 10시야. 빨리 자판기 커피 다 팔리기 전에 커피 뽑아오라고. 어제처럼 은큼하게 커피 다 떨어졌단 핑계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윤대리라 불리는 윤흥균은 하윤의 직속 상사였다. 처음에 윤명섭이 목정을 도둘 때에는 무슨 큰 내기에서 윤흥균이 윤명섭에게 진 줄 알았다. 그런데 겨우 커피내기 테니스 게임에서 커피 한 잔을 따놓고 무슨 큰 빚쟁이 닦아세우듯 한 것이다. 그러자 금세 주위에 유쾌한 웃음의 파장이 물결처럼 번졌다. 에이 참 과장님은 어제는 정말 자판기가 고장났던 거란 말이에요. 윤흥균 대리가 일부러 볼멘 소리를 하자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박장 대소를 했다. 윤명섭은 그런 사람이었다. 늘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줄 아는 유머로 뭉친 회사의 걸물 중 하나였다. 그는 능력도 있었다. 일찍이 스물아홉에 과장에 임용된 그는 서른셋의 나이에 벌써 차장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런 윤명섭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입사초년생 하윤이었다. 그가 하윤을 주목하는 이유는 자신을 빼다 박은 것처럼 하윤의 일처리가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단지 윤명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입담과 유머였다. 기억제철 출장권도 본래 하윤의 차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제철제강 공장건설의 소요들 정기공사의 견적산출을 위한 출장이었다. 어떻게 내역을 산출하느냐에 따라 낙찰이냐 유찰이냐가 걸려있는 중요한 출장이었다. 하윤은 사실 아직 그런 일을 맡을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하윤을 과감하게 보낸 사람이 바로 윤명섭이었다. 어제 2시에 귀사에서 하윤이 올린 약식보고서의 내용은 거의 완벽했다. 이미 출장지에서 정리가 된 모양이었다. 명섭은 그런 하윤을 보며 흡족해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미팅에서 하윤이 화재에 올랐을 때 정기설비부의 민경환 부장이 명섭에게 물었다. 윤 과장, 김하윤이라는 친구 말이야. 어때? 수재라는 소리가 들리던데. 부장이 그야말로 진국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명섭의 대답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명답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친구가 총무부에 부서 변경 신청을 했어. 윤 과장은 알고 있었나? 어, 그게 정말입니까?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알아보고 오늘 안으로 보고해요. 총무부 측에서 순환근무 발령 때 같이 보직변경을 해 줄 모양이더라고. 어제 나한테 연락이 왔어. 명섭은 그 아침 미팅을 떠올리며 하윤에게 책상 근처에 있는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하윤은 그 말을 듣고도 자리에 앉지 않았다. 앉어, 이 사람아. 과장님, 저 보고서 작속 때문에. 바쁜 일이 아니라면 나중에. 하윤은 여전히 자리에 앉지 않은 상태로 보고서 걱정을 했다.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하윤에게 명섭이 또 말을 건넸다. 아니야, 이 일이 나한텐 더 급한 일이야. 잠깐 기다려봐. 명섭은 벌떡 일어나더니 부장실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자리로 돌아왔다. 그때까지 하윤은 그대로 서 있었다. 명섭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앉으라니까 거창 고집은. 누굴 닮았는지 원. 그제야 하윤이 할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 앉았다. 담배 피우게. 명섭은 자신의 담배값에서 우선 한 개비를 빼물고 하윤에게도 담배를 권했다. 하윤이 한 개비를 꺼내자 명섭이 불을 붙여주며 말했다. 부장님께 내일 오전내로 보고서 올리겠다고 밀어놨어.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사람이 좀 느긋해봐. 시간을 쫓다 보면 항상 쫓기는 법이야, 이 사람아. 과장님. 알아. 무슨 소리하려고 그러는지. 아침부터 객적은 소리하자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 먼저 솔직하게 대답하겠다고. 선서에 선서. 명섭이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선창을 하니 하윤도 그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선서. 갑자기 윤명석 과장의 자리에서 선서 소리가 크게 들리자 근처에 있던 여직원들이 또 무슨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 궁금한 눈초리를 보냈다. 됐어. 그만 내려, 이 사람아. 여직원들이 웃고 있는 게 안 보여.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원. 그건 그렇고 자네의 선서였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이실직구해. 알았지? 아, 자네. 내가 싫은가? 다짜고짜 해대는 엉뚱한 질문에 하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보자 명섭이 대답을 재촉했다. 아, 아닙니다. 저야 늘 과장님을 존경하고 있죠. 또 선배로서 배울 것이 너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 다음. 이 사무실에 자네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전혀. 하윤은 그제야 과장이 왜 그러는지 눈치챘다. 출장을 떠나기 전날 하윤은 보직 변경 신청을 했다. 현장 근무 우선을 원칙으로 하는 히읗 중공업의 경영 방침에 따라 현장 근무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의 결제 없이도 신청이 가능했다. 하윤은 보직 변경 신청을 할 때 과장인 명섭에게 의논을 하면 분명히 자신을 놔주지 않으리라는 판단에서 단독적으로 그 일을 감행했던 것이다. 명섭이 자신에게 보이고 있는 관심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행동이 명섭의 호의를 무시하는 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 과장님,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귀에 말뚝이 박혔나 했더니 그래도 눈치 하나는 있군.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과장님이나 사무실 분위기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과장님이 저한테 베풀어주시는 관심과 호의도 잘 알고 있고요. 물론 그것이 다른 동료들에게 시샘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엔지니어, 즉 진정한 장인은 현장에 있을 때 비로소 녹슬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지금과 같은 일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차라리 일찍 현장으로 보내주세요. 제 가슴속에 칼이 녹슬기잖아요. 만약 과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면 전 오늘부로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하윤이 거침없이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던 명섭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한참이나 뭔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얼마 뒤 명섭이 하윤을 똑바로 보며 다시 물었다. 미스터 김, 제고할 수는 없는 건가? 예. 하윤의 대답 또한 단호했다. 그러자 마음을 결정했다는 듯 명섭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며 하윤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거머쥔 소나기에 힘을 주며 명섭이 말했다. 2, 3일 사이에 순환근무 발령이 있을 거고 그때 보직 변경이 될 거야. 그리 알고 잘해봐. 자네 10년 후 나한테 반짝반짝 윤이 나는 그 칼을 보여줘야 해. 그리고 오늘 저녁은 내가 한 잔 사지. 설마 그것마저 거절하진 않겠지? 하하하하. 할 수 없죠. 명섭은 처음과는 달리 계속 유쾌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5, 술자리에서도 가장 섭섭해하는 사람은 역시 명섭이었다. 20여 명의 과원 중 참석자는 여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15명이었다. 오후 업무 시간 전에 명섭은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다고 알리면서 단 여직원은 제외라고 말했다. 그 말에 여직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다.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자 명섭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그런 다음 내일 토요일에는 여직원들끼리 모여서 실컷 떠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는 오늘은 남자들만의 고충토론회장이라고 둘러댔다. 명섭은 과 회식비와 자신의 주머니에서 거금을 투자해 호기있게 낙원동 뒤편에 질비한 관광요정으로 향했다. 미움장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관광요정이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회식에서 명섭은 그 자리가 하윤에 대한 송별회를 겸한 고충토론회장임을 알리고 기탄없이 대화를 해보라고 제안했다. 하윤이 먼저 일어나서 인사를 한 다음 그 자리에서도 아침에 자신이 명섭에게 했던 취지의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박수를 쳤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윤이 스스로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요청한 사실에 대해 고깝게 생각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또한 명섭의 관심이 하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동료들은 하윤이 현장으로 나가게 됐다는 말을 듣자 명섭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물론 그 사실을 하윤은 그런 사소한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 어찌되었던 그들도 히읗 중공업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었기에. 그날의 회식은 별난 데가 있었다. 요정의 기생이나 여정업원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시켰던 것이다. 그런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명섭의 생각 때문이었다. 기타 넘는 대화가 오가고 남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특유한 분위기가 술로 인해서 한층 무르익어가자 명섭은 밴드를 청했다. 곧 전자오르간과 두 대의 기타로 구성된 3인조 밴드가 그들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명섭이 하윤을 가장 먼저 지목했다. 술이 한참 오른 그가 하윤에게 마이크를 건네주며 말했다. 야 하윤아, 네가 먼저 한 곡자 하고 마지막 순서로 한 곡자 꽝 하는 거 알지? 먼저 부르고 나서 다음 부를 사람을 지목해. 하윤은 프랭크 시나트라에 마이웨이를 청했다. 밴드가 반주를 시작하자 그는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윤이 노래를 끝내자 여기저기서 휘파람 소리가 터져나왔다. 앙코르를 청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감정이 북받친 나머지 하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그가 부른 노래에는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준 명섭에게 바치는 잔잔한 석별의 정이 담겨있었다. 하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명섭이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심전심이었던지 명섭 역시 감정이 고조되는지 눈가를 문지르는 것이 언뜻 하윤의 눈에 띄었다. 하윤은 마이크를 명섭에게 돌렸다. 명섭은 마이크를 잡자 또다시 좌중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특유의 유머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명섭은 두 곡을 부르겠다고 우겼다. 다른 동료들이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명섭은 결국 자기 고집대로 두 곡을 불렀다. 하윤은 그날 명섭의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명섭의 음악적 감성은 한마디로 0점이었다. 뛰어난 재담가인 그는 의외로 지독한 음치였다. 하윤은 다른 동료들이 왜 굳이 한 곡만 부르라고 말리고 나섰는지를 알 수 있었다. 첫 곡은 비목이었다. 영섭은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자신이 비목을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아내가 가장 즐기는 가곡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좌중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두 번째 노래는 더 걸작이었다. 어느 스타킹 광고에 사용되는 CM송이었는데 그는 그 광고의 여자 모델 흉내를 기가 막힐 정도로 똑같이 내면서 노래를 불렀다. 하윤은 그가 리더십을 갖춘 걸물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느꼈다. 마이크가 돌고 돌아 윤인균의 차례가 되었다. 윤인균은 하윤에게는 고등학교 3년 선배였다. 그는 하윤이 회사에 입사하자 가장 먼저 찾아와 격려해준 동료이기도 했다. 그도 하윤이 현장으로 떠난다는 것이 몹시 섭섭한 모양이었다. 어지간히 술이 오른 얼굴로 그는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현장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모교 선배를 무시한 행위라고 하윤을 성토한 다음 장안사를 불렀다. 파장이 가까워 올 즈음에서야 하윤은 취기가 도는 것을 느꼈다. 회식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주는 대로 사양하지 않고 술을 받아 마셨는데도 이상하게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터였다. 그때 문득 다혜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순찰차 안에서 열기가 뱀 손으로 하윤의 손을 꼭 쥐던 모습과 병원에서 자신을 끌어앉던 모습 자신이 그녀에게 입을 맞추던 모습들이 어지럽게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마지막 순서로 다시 하윤에게 마이크가 주어졌다. 요청곡이 쇄도했다. 처음에 앙코르를 받지 않은 벌칙이라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노래를 청하고 나섰다. 하윤은 라노비아를 불렀다. 고등학교 때 음악시간에 배운 칸초네였다. 하윤은 라노비아를 부를 때마다 왠지 가슴속에서 잔잔한 감동을 느끼곤 했다. 사랑은 눈물이었어요. 사랑은 슬픔이었어요로 시작되는 라노비아를 부르기 시작하자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렸다. 그리고 화랑에서 자신에게 연꽃 파나를 쌓아주라고 말하던 다혜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소유당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죠. 그날의 회식은 사과를 합창하는 것으로 끝났다. 하윤이 마지막으로 사과를 합창하자고 제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두산 정기밖고로 시작하는 우렁찬 곡조가 방 안에 울려퍼지면서 그날의 자리는 감동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그때 하윤은 무엇인가를 본 것 같았다. 자신의 가슴속에서 번쩍이는 장인의 칼이 현란한 건물을 추기 시작하는 것을. 6. 거칠게 병실문을 열어져 치는 소리에 다혜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다. 문이 막 닫히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히읗 중공업에 작업복을 입은 하윤이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하윤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하윤의 그 눈빛을 되받을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저 고개를 떨구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순간 그녀가 읽다가 잠드는 바람에 침대 시트 위에 놓여있던 책이 병실 바닥에 떨어졌다. 그 소리가 병실 안에 침묵을 깨뜨렸다. 꼼짝도 하지 않고 병실문에 기대어 서 있던 하윤이 성큼성큼 그녀가 누워있는 병상 곁으로 다가왔다. 역한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병상 곁으로 다가선 하윤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그저 다혜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다혜는 그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입마저 얼어붙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간호사실에서 울리는지 자정을 알리는 괴종식의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때 하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혜 씨, 청년화 일곱 송이 얽힌 인연에 관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부부로 맺어지게 되는 인연의 의미를 아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혜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하윤은 단지 그 질문을 했을 뿐이었다. 다시 0시 30분을 알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그러고도 얼마나 지났을까. 다혜를 말없이 바라보던 하윤이 그 형형한 눈빛을 거두고는 창가로 다가가서 커튼을 거뒀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눈송이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창문으로 날아와 춤을 추던 눈송이가 창가에 쌓이는 광경이 다혜 눈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많이 가라앉은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이승에서 사랑하고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는 전생에서 오백생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또 옷깃을 한 번 스치기 위해서도 전생에서는 만번 이상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라고 진묵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혜는 비로소 얼마 전 전시회장에서 하윤에게 자석처럼 끌리던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흡인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하윤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무작정 전통문양을 찾아다니던 시절 부석사지에서 읽은 섬멸왕의 설화를 떠올렸다. 신라의 고승인 의상대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20여 년 동안 중남산 지상사의 지엄스님에게서 공부를 할 때 비롯된 이야기이다. 의상대사는 서기 625년에 태어나 702년까지 살았던 스님으로 원래는 신라의 왕족이었다. 어릴 적 그의 이름은 일지였고 그의 아버지는 귀족 대신이었던 김한신이었다. 의상대사는 20살 되던 해에 설아월 황룡사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 그런데 불교를 신봉한 지 100여 년밖에 안 되었던 당시의 신라에서는 불교의 교리가 심화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승들이 중국에 가서 불교학에 관해서 배우는 처지였다. 의상대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18살 위인 원효대사와 도반이 되어 백제 고대산에 와 있던 고구려 고승 보덕 화상에게서 대승 경전들을 배운 적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원효와 중국에 들어가 더 깊게 배우기로 하고 길을 떠났다. 그 도중에 원효는 옛날 도굴무덤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간밤에 갈증을 풀어준 물이 해골에 괸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물을 토하다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 설아벌로 돌아갔다. 그러자 의상은 홀로 지금의 수원 남양 해안 나루터인 서해안 당주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무역선에 몸을 의탁하여 양주에 닿았다. 그곳에서 의상은 양주 군관인 유지인 장군의 주선으로 어느 신라인의 집에 숙소를 정하게 되었다. 의상은 지리도 모르고 해서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무르며 이것저것을 익히던 중 그 집에 묘룡의 낭자 선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선묘는 의상의 자태가 뛰어나고 인품이 준수한데 이끌려서 마음으로 그를 흠모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묘는 화려하게 단장하고 그를 유혹하려 했으나 끝내 의상을 유혹할 순 없었다. 어머니에게 간청하여 부부의 인연을 맺기를 원했으나 오히려 선묘의 어머니는 구법행자에게 부당한 짓이라고 꾸중했다. 그러나 선묘는 소녀의 순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직접 의상에게 간청도 해보았다. 그러자 의상은 조용히 이렇게 타일렀다. 사승은 세속의 부모까지 등지고 오직 불법을 구하기만을 원으로 세우고 이영말리 창해를 건너온 출가승이오. 부처님의 말씀에 애옥은 생사의 씨앗이니 그 씨앗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길이 생사고해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소. 이미 결심을 굳혀 머리를 깎은 독도안이 되어 출가자의 본분을 지키기는 할지언정. 다시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리고 어찌 생사에 업을 짓겠소. 그러자 선묘는 크게 부끄럽게 여기고 문득 마음을 받고 의상에게 말했다. 소녀가 어리석어서 스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스님의 설법을 듣고 저도 스님과 같은 큰 원을 세우고 새새 생생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큰 불법을 배워 큰 일을 성짓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스님의 신도가 되어서 의복, 음식 등의 공약물을 시주하겠으니 부디 물리치지 마소서. 그 뒤 그 집을 떠난 의상은 바로 장안 종남산에서 지엄화상에게서 화음경을 배우고 영광 끝에 화음학의 대가가 되었다. 의상이 지엄화상을 모시고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경계나 보온 행원의 큰 법회에 배를 띄워 교학탐구에 정진하는 동안 양주의 선묘랑은 한 달에 한 번씩 사람을 시켜 스님의 의복과 식량, 의약 등을 보냈다. 의상이 중국에 들어가 있던 20여 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지극한 정성으로 공약물을 시주한 사람이 바로 선묘랑이었다. 그 뒤 스승 지엄이 입적하자 의상은 3년상을 치른 뒤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때가 신라 문무왕 10년으로 의상 스님의 나이 47세였다. 의상 스님은 귀국길에 선묘의 집에 들러 그간의 시주에 대해 감사하고 며칠 동안 쉬었다. 그런 다음 신라로 돌아가려 하는데 선묘랑이 스님을 따라 신라로 돌아가겠다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구법 행자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스님이 외국에서 여자를 데리고 갈 순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의상은 고심 끝에 새벽욕을 틈타 선창에 나가 떠나는 배를 타고 신라로 돌아가기로 했다. 선묘랑이 의상 스님이 떠난 것을 알고 스님을 위해 법의 상자 등을 들고 나왔을 때는 이미 배가 아득히 멀어지고 있었다. 선묘랑은 눈물을 흘리며 주문을 외우듯 탄식했다. 하염없이 울던 그녀가 이 옷은 스님을 위한 것이니 스님께로 가거라 하고 옷상자를 바다 위에 던지자 마침 불어오던 바람이 그것을 배까지 몰아가 뱃사람들이 건지게 되었다. 곧이어 선묘랑은 이렇게 맹세했다. 원하옵건데 이 몸이 용이 되어 스님이 타신 저 배를 도와 본국에 이르도록 돕게 하소서 그런 다음 선묘랑은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천지에 사무치는 지성과 원력으로 선묘랑의 몸이 용이 되어 배를 보호한 까닭에 의상은 무사히 신라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후 의상이 화엄경을 펼 절토를 찾고 있을 때 꿈에 선묘랑이 나타나서 말했다. 명일에 북으로 가노라면 하늘에 떠있는 오색구름을 보실 겁니다. 그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시면 명산승지가 있을 테니 그곳에 자리를 잡으소서. 스님은 그 말에 따라 길을 떠났는데 과연 하늘에 오색구름이 떠있었다. 그 오색구름을 따라 도달한 곳이 바로 지금의 영주시 부성면 봉황산 중턱에 있는 부석사 자리였다. 그곳에서 구름이 머져 주위를 살펴보니 과연 큰 도량의 터로서 매우 훌륭한 장소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백여 명에 달하는 도적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곳에 닿은 의상스님이 그들을 타일렀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오히려 스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도적들이 의상스님을 죽이려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공중에 큰 바위가 구름장같이 떠있다가 금방이라도 도적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형국이 벌어졌다. 그 큰 바위를 본 도적들은 그것이 의상스님의 신통력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는 이제 오히려 출가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자 공중에 떠있던 큰 바위는 저절로 산 한쪽으로 조용히 떨어졌다. 그것은 호법용으로 변했던 섬멸양이 다시 돌로화하여 의상대사를 도운 것이었다. 이것이 부석사의 연기설화이다. 그 상황에서 다혜가 왜 갑자기 의상과 섬멸양의 비련을 떠올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앞날에 대한 예견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하윤의 당돌한 방문 이후 다혜는 하윤의 모습을 병원에서는 다시 보지 못했다. 다만 한 통의 편지를 받았을 뿐이었다. 편지에는 다른 내용 없이 시 한 편, 작가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은 시 한 편이 적혀있었다. 다혜에게 이제는 차라리 돌이 되어 너의 향기 속에서 영원을 살고 싶어. 타오르던 태양, 쏟아지던 별빛 속에 반짝이던 신생대에 현란했던 꿈들을 묻어두고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백만년을 버텨온 저 돌처럼. 나도 너에 대한 불덩이로 속내마저 새까맣게 태워버린 현무암으로 다시 태어나 너의 가슴 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억겁을 살고 싶어라. 하윤 다혜는 자신의 쇄골된 뼛가루가 정안의 눈물가루가 되어 형상강 강물 위에 흩어질 때까지 그 편지를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난 이후로 하윤이 그녀에게 붙였던 단 한 장의 편지를 네, 김상옥 작가님의 장편소설 연인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중간에 강아지 코 고는 소리가 자주 들어갔는데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